안녕하세요 메디테크 싱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해외의록 공개, 물가와 고용은 잡힌 걸까? 카테고리 5 허리케인 밀튼 공포의 진격, 피트 CPI, PPI 발표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연준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 매일 서두에다가 이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표지처럼 매일매일이요. 자 연준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최대 고용 안정적인 가격. 3번은 적당하게 취하는 거니까 수능 언어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1, 2번 두 개입니다. 고용하고 안정적인 가격, 인플레이션. 고용하고 물가 잡는 거 안 하면 연준에서 나가야 됩니다. 뭐하러 있어요? 세계가 다 바라보고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연준에 왜 이 사람들을 불러뜨려가지고 맨날 숫자 노름하게 만듭니까? 이거 두 개 하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일 못하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고용과 물가. 매일 할게요. 자 연준의 고용과 물가. 잡혔나요? 자 타임라인을 보죠. 자 뭐 중국 게임 그 오공이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맨날 뭐 태모 알리 얘기하다가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의 단점으로 부확되는 게 뭐죠? 맵이 없다는 거. 맵이. 길치는 못 찾아요. 손오공이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연준의 하느니라고 지금 타임라인을 그리고 개념을 계속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뭐 여의봉 갖고 날뛰어도 내가 어디서 지금 어떤 전장에서 여의봉을 찌르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냥 지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길 헤매다가 죽는 거죠. 길을 못 찾으니까요. 몬스터를 만나야 공격을 하겠죠. 그쵸? 맞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에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게 좋은 게 10월 지금 10일이잖아요. 10월 달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매달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초부터 말까지 나오는 그 타임라인들을 딱 익히고 나면은 1월달, 12월달 어느 달에 들어가더라도 뭐 FOMC가 있는 달은 뭐 더 중요도가 있겠죠. 그 FOMC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일반적인 지표는 한 달에 주초부터 주말, 월초부터 월말에 나오는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일부터 볼까요? 10월 1일에 뭐가 나왔어요? 10월 1일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중요하고 여기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있는데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다 빨간색이죠. 미국 중에서도 빨간색이 있어요. 월요일 날, 10월 1일이죠. 월요일은 아니고 10월 1일 날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됐죠. ISM이라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PMI라는 구매 공급관리자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에다 물어본,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졸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개가 빨간색인데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의미가, 이 의미는 이따 말하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ISM 제조 PMI랑 졸트가 발표가 됐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월초죠. 월초예요. 월초, 그 다음에 뭐가 발표됐어요? 4일 날,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자, 순서는 졸트가 먼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그 발표되는 순서랑 상관없이 뭐가 먼저 집계된 겁니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요. 졸트도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순서가 그래서 얘는 지금 9월 달 고용보고서라고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졸트는 몇 월 달이라고 나와요, 지금. 8월 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순서랑 집계된 순서가 반대인 거죠. 졸트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것 중에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급이에요, 시급. 우리 맨날 시급이 만 원이 넘었니 어쩌니 난리지고 시급을 얼마로 결정하느니 매년 연말마다 결정하잖아요. 여기도 시급이 중요해요, 시급이. 시급이 임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팜 인플레이먼트, 비농업. 농업은 변동성이 심하고 자영업이 많아서 뺀다고 했죠. 비농업보물 고용자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지표가 고용보고서에 나와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대로.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10일, 오늘 새벽 3시에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FOMC 회의록이.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일과 내일모레가 하이라이트죠. 엊그저께 왜 기업 실적을 했죠? 제3의 기업 실적을. 주요 지표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한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가 있어서 CPI가 발표가 되죠. 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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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뭐 이러는데 어쨌든 CPI가 발표가 된다.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 PPI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 이전에 수입 물가 지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 물가 지수, 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지수가 생산자가 들여온 수입 물가의 지수를 PPI로 녹여내고 PPI가 CPI로 전의가 되는 이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반대죠. 졸트랑 구인보고서, 고용 보고서, CPI랑 PPI 순서는 반대예요. 그렇죠? 발표되는 순서랑 집계되는 순서랑 흐름 플로우랑 다 반대라고요. 어쨌든 지금 물가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된다. 중요한. 그렇죠? 이렇게 타임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연준이 하는 일을 왜 맨날 한다고 했죠? 고용과 물가. 이게 전부 고용하고 물가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전부다. 뒤로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지금 이 타임라인을 봤는데 월 초에 일어나는 타임라인. 그렇죠? 목요일마다는 또 주간 수업수정당 청구건수가 맨날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저기죠. 연준이 빅컷, 베이비컷이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0 빅컷을 친 이유가 뭐였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물가가 2%대로 향한다는 어떤 확증이 있어서 빅컷을 쳤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마리 토끼잖아요. 물가랑 고용인데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 토끼를 또 잡기 위해서. 고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용의 포커스가 다 맞춰진 가운데 고용보고서가 짱 나온 거죠. 졸트 8월이 나오고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자, 여기서 고용이 또 좋다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저기 겉으로는. 그다음에 또 이제 물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계속해서 두들기처럼 머리로 막 뒤밀면은 너무 튀어나지 말라고 금리라는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야 돼. 연준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눈이 충혈될 때까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동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졸트, 잡, 오프닝, 앤, 레이벌, 턴오버죠. 고용 및 이직.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또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자, 졸트가 있고. 자, 고용보고서가 있죠. 자, 고용보고서가 먼저 집계가 되고. 그다음에 졸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두 개는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제3의 지표, 아까 말씀드렸죠. 구매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ISM 지표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ISM 지표의 세부 지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서비스 PMI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관리 담당자한테 썰문조사를 돌려가지고 PMI가 54.9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 세부 지표가 10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 10개가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 있죠. 뒤로 가면 크게 그래프까지 있는데. 자, 이 10개 중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쭉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뉴 오덜스 신규 주문하고 고용 인플로이먼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 고용이 있죠. 이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라든가 지금 고용 보고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제3의 지표에 있는 고용 지표예요. 자, 누가 더 답변을 많이 할까요? 누가? 자, 기업은 주소가 있어요. 구매관리 담당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있고. 인스타그램, 뭐 X, 무슨 명함도 있고 다 있겠죠. 자, 졸트라든가 지금 저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한테 너 고용 지금 됐니? 뭐 어디 취직했니? 너 취직한 데 마음에 드니? 넌 시급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데, 그렇죠?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플로이먼트 고용이 지금 48.1로 꺾였는데 그때 신규 주문이 59.4로 급증하면서 아까 전에 서비스 PMI가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부 지표를 보면 고용이 안 좋아진 거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고용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졸트라는 고용 보고서에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조사가 있어요. 수입 물가도 조사하고 수출 물가도 조사하고 인구 총조사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응답률 떨어지는 게 졸트예요. 응답률이 가장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도 추세인데 지금 예전에는 졸트의 응답률이 2014년만 해도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졸트가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조사 중에서 맨 꼴찌예요, 응답률이. 그게 코로나 이후에. 솔직히 이거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 코로나 이후에 실직했어요. 다 날라가서 직장이.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라도 취직해야 하니까 내가 맞지 않는, 불안정 고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응답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통계의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임명한 파월이 금리 인하 피컷을 결정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저기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 사고 나서 팝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자 인터뷰에서.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50BP를 내렸니? 이랬잖아요.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 금리 인하 좋아. 주가 올리고 좋다. 맨날 주가 그래프 아침에 다 새벽 보다 보니까 이랬겠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 신호탄이라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금리 인하가 됐으면 주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이런 지표들도 어떤 아까 전에 졸트가 33%밖에 안 나오니까 응답률이 나머지 67%는 가상으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화당 쪽에서도. 야 이거 바이든, 지금 해리스, 오바마 뒤로 이제 저기 연임을 해야 되는데 연이어서 지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3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지표 어그러진 거 나오고 FRB에서 하는 것도 삑 떨어진 거 나오면 지지율 떨어지겠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졸트에서 이 지금 78만 5천 건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급증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48년, 1948년이면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70년인가요. 70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정부의 일자리 급증이. 민간 일자리는 줄었어요, 졸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민간 일자리는 확 줄었는데 공공 일자리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수치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졸트가 응답률도 낮아서 믿기도 어려운데 정부 일자리만 이렇게 급증시킨 게 있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야. 이게 고용이 지금 완정이 된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죠. 서비스업 PMI 안에 있는, 서비스업 PMI는 누구한테 그런 거야? 기업 담당자들한테. 기업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고용을 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했는데 고용을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졸트에서는 고용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정부 일자리만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기업 담당자들은 지금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고 하고 고용을 안 한다는데 너는 왜 이게 좋아? 저기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졸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8월 달 거면 9월 달 거 먼저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보면 고용 보고서도 나왔죠? 이게 지금 서프라이즈 나와서 주가 급등한 거 아니에요? 맞죠? 고용 보고서에서 얼마 나왔어요? 25만 4천 건 나와서 이거 지금 비농업 고용자 수죠?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금 졸튼이 고용 보고서에 있는 고용 건수에 대부분 전부 다 정부 일자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지금. 역대급으로. 정부가 밀어가지고 밀어내기로. 그리고 민간 일자리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겉으로는 서프라이즈니까 일단 주가는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다 조작이라는 거죠. 30일도 안 남았으니까 이게 좋은 거죠. 주가도 오르고 고용 건수도 오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ISM에서는 고용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파봤더니 정부 일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죠. 허리케인이 지금 이게 와가지고 플로리다를 때리면 지금 이미 육관이 이런 것들, 기름 다 독났어요, 지금. 주유소에 가보면 다 세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동 경로로 가는데 지금 카테고리 5에 속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5는 최고의 등급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낮부터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피난 행렬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끝나서 밤까지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 가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빠져나갔어요, 지금. 빨리 대피하라고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앵커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남자 앵커가. 초속 70 이상 5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집, 교용집부는 조작될 가능성,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 태풍이 오면 또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용 물가가 다 들썩어버리면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플로리다의 어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신이 보트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대로 보트에 남겠다. 물론 이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게 맞겠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떠나면 안 되겠죠. 나는 주신의 뜻대로 시장에 남겠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